여러분 이건 두더쥐 게임입니다. 네 거기 누르시면 나와요. 아니요 아직 안 돼요. 핸드폰 핫도를 5번 이상 누르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. 핫도를 5번 이상 눌러주세요. 핫도 눌러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브이앱팬 여러분. 네 안녕하세요 봄이 초록입니다. 초록입니다. 아 추천입니다. 저기 두 분과 오전 바로 저를 사랑하는 그분입니다. 네 박초롱이었습니다. 오늘은 내가 마지막입니다. 사랑하는 그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